에라 모르겠다 나는 뭐 안할랜다 이런 태도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너의 어머니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 묻습니다 누가다 너의 어머니께서 하신다 세 가지 중에서 뭐 두의 뜻은 하다 줘 누가 너의 엄마가 뭐한다 하신다 너의 어머니께서 하시니 What does your mom do? 그렇죠 운전 완성 What does your mom do? 어머니께서 뭐하십니까?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너의 마음 안만 빌어봤자 Ok 그녀는 뭐하니? What does she do? 너의 어머니 뭐하시니?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랬더니 간호사셔 She is a nurse She is a nurse Ok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니? 누가다 너는 될 것이다 B의 뜻은 이런 표현이 될 것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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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되다 라는 뜻입니다 Ok 묻는 말 가능의 첫 단계 OK. 문장 완성. OK. 그래서 너는 미래에 뭐가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I will be a pilot. 뭐 하나 빠졌는데, 맨날. I will be a pilot. OK. I will be a pilot 하고, I will be a pilot 하고 두 개 해주세요. I will be a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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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I will be a pilot. I will be a pilot. OK. 그래서 그 숲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So how is it? 그러연, 그 숲은 어떻니? How is the forest? OK. 그래서 How is it? How is the forest? 그거 어때? 그 숲은 어때? 그 영화 어때? 그 영화 어때? 영화요? How is the movie? Movie. How is the film? How is the movie? 그 책 어때? 그 숲은 어때? 그 숲은 어때?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떤지 물어볼 수 있고요. How is the forest? 그랬더니, 아, 매우 좋고 서늘해. Very good. Very nice. Very nice. 그래서 Nice. 무슨 뜻이에요? 좋다. 무슨 시? 좋은. 좋은.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쿨. 나이스. 하다시.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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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뵈나럴음. 하다시. 하다시. 아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조금 더 음 오토로 나이스의 뜻은 그럼 베리 나이스는 그러면 이리즈베이 나이스는 그것은 아주 좋다. 그럼 나이스의 뜻이 뭐겠어요? 좋다겠어. 좋은이겠어. 쿨은 쿨? 쿨은 뭐 이런정도 느낌이 좋을 것 같고요. 쿨의 뜻은 서늘한이겠지. 서늘한. 무슨 시에요? 어떤 날씨? 서늘한 날씨. 어떤 날씨? 좋은 날씨. 어떻습니까? 어떻다 하려니까 뒷이동을 쓴거죠. It is nice and good. 좋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1,2,3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